겨울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소리에요. 날씨가 금방 쌀쌀해져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겨울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더페이스샵 제품인데 되게 밀착력이 높고 피부를 화사하게 해줘서 제가 데일리로 자주 쓰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퍼프로 펴발라줄게요. 먼저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퍼프에 묻혀서 다시 한번 덮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약간 좀 뽀송뽀송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어서 제가 겨울 메이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피부톤을 최대한 화사하게 이렇게 피부톤을 되게 화사하게 깔아준 다음에 제가 항상 쓰는 컨실러인데 제가 항상 쓰는 컨실러인데 색깔이 되게 피부톤에 맞게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빠지지 않고 쓰는 편이에요. 오늘은 잡티 같은 거를 좀 꼼꼼하게 해서 맞춰줄게요. 그리고 코 밑에도 빨간 부분이 좀 없어야지 얼굴이 되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 약간 이런 밝은 컬러로 그런 다음에 프로피니쉬 파우더는 제가 거의 메이크업할 때마다 쓰는 파우더인데 이만큼이나 썼어요. 되게 얼굴을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주름 같은 걸 많이 메꿔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파우더 하나로 되게 얼굴이 뽀송뽀송해졌죠? 눈썹을 그려줄게요. 디어달리아 제품인데 약간 애쉬빛나는 그런 갈색이에요. 이것도 저의 최애 쉐딩인데 엄청 많이 썼어요. 약간 이 두 개 컬러를 많이 조합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이걸로 눈썹 선부터 코 끝까지 이어지게 그려줄 거예요. 아까 눈썹 그렸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브러쉬로 펴주면서 더 쉐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코 끝에도 눈썹 색상은 살짝 갈색깔로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화장이 달라보이는 것 같아요. 맥의 코르크라는 제품인데 제가 원래 섀도우를 소바 색상을 많이 쓰다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여가지고 제가 이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오늘은 섀도우를 한 컬러로만 아이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삼각존도 해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에 이명을 더 넣어줄게요. 반대편도 뒷부분이랑 앞부분에 음영을 더 주고 쌍꺼풀 라인을 한 번 더 블랙보단 살짝 밝은 브러쉬에 아이라인이에요. 점막만 채워주는 용도로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베이스라인 마이너스 전망만 채워줬어요. 이렇게 3CE 제품인데 다른 브라운에 비해서 이게 엄청 밝은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진해 보이지가 않아요 눈화장이 눈꼬리를 좀 빼줄게요 이 정도? 반대편도 브라운이 훨씬 더 이쁘지 않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르마니에서 립스틱을 샀는데 9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했더니 이런 샘플을 줬어요 너무 귀엽죠? 오늘 이거는 눈 밑에 펄을 줄 거예요 되게 은은하게 예쁜 것 같아요 살짝 앞에도 펄감이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제가 지금 속눈썹 파마를 해서 뷰러는 생략할게요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 제품인데 꼼꼼하게 올라가는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사람들이 속눈썹 맨날 연장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연장은 안 하고요 그냥 펌만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래 속눈썹은 에뛰드하우스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매했었던 제품인데 아직도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컬러가 이런 브라운인데 레드빛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보다는 저는 브라운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컬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래도 블랙을 해버리면은 뭔가 눈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한번 쓸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솔끝으로 뭉치게 마스카라 결을 잡아주는 게 더 하기 쉬울 거예요 처음부터 끝으로 하다보면은 많이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형처럼 가닥가닥 하나씩 잡아줬어요 맥 볼터치 약간 코랄 계열의 볼터치를 사용해 줄 거예요 브러쉬는 더툴렛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약간 진하게 올려준 다음에 파우더 브러쉬로 한번씩 다시 쳐줄게요 맥 블러셔는 발색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볼터치를 올려준 다음에 파우더 브러쉬 이용해서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퍼프를 이용해서 나중에 화장을 하다보면은 눈 위쪽에 약간 기름 같은 게 올라와서 좀 번들번들 거리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저는 항상 이걸로 이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오늘은 뽀송하게 메이크업을 해야 하니까 번들거리는 부분은 잡아줄게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아르마니 제품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입술 필러를 엄청 맞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옛날에 입술 필러를 맞았는데 입술이 너무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술 필러를 뺀 다음에 그냥 립스틱으로 오버립을 표현해 주는 편이거든요 오버립을 그릴 때는 그 위에다가 립스틱을 바르는 것보다 그린 다음에 손에 좀 남아있는 그런 잔여로 그라데이션을 주는 편이에요 입술보다 살짝 좀 더 크게 이렇게 오버립으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두 번째도 아르마니 제품을 사용할 건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컬러 요즘 인스타에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겨울립 추천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샀는데 진짜 컬러가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칠한 다음에 안 입술에 한번 더 제가 발색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 데일리데일리한 겨울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짠 두 마냥 두 마냥 두 마냥 또 간식 두 마냥 두 마냥 다 ligt 두 마냥